신정환 기자, 그런데 시청역 참사가 발생한 게 월요일입니다. 어제가 수요일이었어요. 이틀 만에 또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때처럼 인명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사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 속보가 전해지고 나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란 시민분들 많을 겁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70대 택시기사가 몰던 택시 차량이었고요. 응급실 부근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택시가 후진하면서 구급차를 먼저 쳤고 또 다시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택시가 달려나가면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행자 여성 3명이 다쳤는데 1명은 중상 그리고 2명은 경상이었고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는 미처 피할 새도 없었다면서 사고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조금 빨리, 빨리 부딪혔어요. 네, 왠이 소리가 와앙 하면서 엄청 크게 났었어요. 한 2, 3초 정도? 제 차랑 그 앞에 차 사이로 들어왔거든요. 그때 아마 한 2명 정도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명소리도 많이 났었고. 개, 개음 소리가 막 웽 소리 나가지고 저 말하자면 택시가 여기도 이렇게 받아버렸어, 이제 들어왔어, 밀고 이제 여자가 막 소리 질러 버렸어. 같이 온 일행이 소리를 질러서 나는 무슨 난리가 났더라고. 백기종 원장님, 이번 사고 운전자도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안 좋은 학습 효과가 시천력 사건으로 인한 이 모든 교통사고의 안전주의무 태만 아니라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를 이제는 급발진 사고다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굉장히 일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 부분도 보면 갱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무조건 급발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급가속 페달을 100km 이상 밟게 되면 굉장한 갱음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 상황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의 70세대 택시운전기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이런 부분들로 종합해서 보면 결코 급발진 사고와 좀 거리가 먼 게 아니냐는 그런 어떤 추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종원 기자, 이 택시기사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일단 음주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사고가 있고 나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평소에 먹던 약을 계속 복용해 왔다고 하고요. 지병이 있어서 뭐 당뇨나 고지혈증 등등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 검사거든요. 결과가 빨리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감기약 같은 걸 복용했을 때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이거는 정밀 검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기종 원장님, 현직 경찰이실 때 마약 검사도 해보셨을 텐데 마약을 안 해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서 향정으로 분류된 소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 대마 그다음에 필로폰 같은 이런 형태의 마약 이런 부분인데 향정이 함유된 약 처방을 많이 받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줄여서 향정이라고 하는데 이 처방된 약을 먹게 되면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긴급으로 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감식이 되거든요, 감정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아마 긴급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금지된 약을 소위 말하면 마약이나 향정 대마를 했는지 아니면 처방받은 약 성분과 동일한 걸로 감식이 된다고 하면 마약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 지금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이런 어떤 약 처방에 의한 향정에 과하다, 증세,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마약 투약 여부는 좀 저밀검사를 해 봐야 알겠군요. 신정환 기자, 일단 이런 사고가 잇따라 나니까 저부터도 좀 불안한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죠? 사실 이번 사건들 얘기를 먼저 해보면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50대 50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급발진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또 다른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보면 급발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량 결함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수사 중이고 수사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도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급발진을 뒷발침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섞여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이런 급발진 상황을 겪었을 때 혹시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이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서 좀 억울한 일은 없애야 하지 않겠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블랙박스 음성 녹음 기능을 좀 항상, 늘상 켜놓고 다녀야겠다라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신정원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백기종 공인ương 조사